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이구요. 저녁시간인데 이오플로우 지난 2,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소 좀 불안해진 마음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휴일에도 영상을 찍고 있구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기존에 좀 높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자세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휴일이든 밤늦게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냉정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이오플로우 주주님들 힘내자고 화이팅 혹은 힘내자 이런 내용 자유롭게 좀 적어주시구요. 이걸 보는 다른 주주님들도 같이 상승에 동참해서 급등이 나오는 중간에 내리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오플로우의 지금까지 내용들은 지난 영상에서 워낙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 적정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이오패치가 이제 소송 중에 있죠. 자 옴니팟 옴니팟이라는 인슐렛 제품 인슐렛의 옴니팟 여긴 이오플로우 그렇죠? 이렇게 소송 중인데 유럽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미국에서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판매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게 좀 뒤집혀였죠. 그래서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은 해제가 됐고 추가적인 내용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인슐렛이 어떤 회사이길래 이오패치에 미국 진입을 이렇게 열심히 막고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적정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인슐렛은 사실 이오플로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매드트로닉에서 이오플로우를 통째로 인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인슐렛은 미국 시장의 인슐린 펌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되는데 이오플로우를 매드트로닉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강한 경쟁자가 나타난다. 이오플로우 자체만으로는 미국 진출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매드트로닉이 참여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매드트로닉이 시가총액이 한 140조 정도 되죠. 엄청나게 큰 의료기기 공용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매드트로닉이 기존 제품은 인슐렛의 옴니팟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오플로우에 이오패치를 가져오게 되면 본인들이 미국 독점이 깨질까봐 일단 소송도 걸어보고 시간 끌기도 하고 최대한 버티기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렛의 기업의 매출의 상당수 거의 90%, 99%? 대부분은 옴니팟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독점 시장을 뺏기게 되면 매출이 한 토막 이상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오플로우 여기 보시면 최근 5월 10일이고요. 인베스팅 닷컴에 나온 뉴스를 참고해보면 인슐렛이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 주가하라.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주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모든 제품 라인의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매출이 분기매출이 4억 4,17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옴니팟의 매출이 4억 3,300만 달러 그러니까 4억 4,170만 달러 중에서 4억 3,300달러가 옴니팟이다. 이거 보세요. 거의 99% 인슐렛 펌프 옴니팟의 매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옴니팟 매출이 미국에서 2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도 16.9%가 증가했어요. 거의 17% 정도. 매년 분기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기존 12에서 17%에서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인슐렛의 원래 연간 매출이 2조 정도 됐습니다. 2조 정도 됐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올해 1분기 24년도 1Q에는 여기 4억 3,3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단순 계산만 곱하기 4달러도 2조 4천억이 나오는데 1년 매출이 그렇죠?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당연히 계속 꾸준히 올라가겠죠. 앞으로 2년 정도 후면은 3조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슐렛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 인슐렛의 평가는 시가총액이 17조 정도 되고요. 지금 연간 매출은 2조 4천억 정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적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매출인데 상대적으로 이오플로우의 시가총액은 이것보다 훨씬 낫다. 이오플로우 인수 금액 얼마였죠? 9,700억이었죠? 쉽게 말하면 1조를 들여서 이오플로우를 사면 시가총액 17조의 인슐렛 시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인수 당시의 기사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끝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초에 이오플로우가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에 인수하기로 했다. 주당 3만원에 이오플로우 주식 전량을 넘기기로 했는데 이게 김재진 대표의 물량입니다. 김재진 대표가 18% 정도 갖고 있는데 주당 3만원에 메드트로닉이 전부 다 넘기기로 했고 또 메드트로닉이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서 주당 2만4천원 정도 1,300만주 가까이 이게 한 3천억 되거든요. 그리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오플로우 발행 주식 주당 3만원에 매수할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오플로우의 주식수가 3천만주가 좀 넘죠. 3,300만주 대략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주당 3만원에 사겠대요. 그럼 이게 9,700억입니다. 그리고 유중에 참여한 게 3자 배정 유중이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총 1조 대략 3천억 정도를 돈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드트로닉이. 맞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 발행 주식 전량을 매수해서 이오플로우를 상패시킬 계획이다. 자진 상패. 공개 매수를 해서 주식수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자진 상패를 할 것이다. 자진 상패를 왜 할까요? 그러면?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이오플로우의 이오플로우의 이오플로우 패치의 성장성 내지 매출을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인슐렛의 옴니팟보다 이오플로우 패치가 장점이 훨씬 많더라. 이것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옴니팟보다 이오플로우 패치가 장점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오플로우는 미국에서 먹히지 않지만 우리 메드트로닉은 미국에서 먹힌다 이거예요. 훨씬 큰 기업이죠. 거의 10배 정도 큰 기업입니다. 이오플로우 보다 메드트로닉이 10배 정도 큰 공룡 기업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절반 이상만 가져오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될 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1조가 과연 비쌀까요? 주당 3만원이 과연 고평가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슐렛이 미국에서 올해 2.4조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고 연간 15% 정도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 2년, 3년 안에 3조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럼 1년에 3조가 나오는 인슐렛 펌프 시장에서 메드트로닉이 가져올 수 있다면 1조 주고 여기 1조 3천억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싸게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슐렛 시가총액 17조인 걸 감안하면 17조 중에 99%가 인슐렛 펌프인데 이거를 가져올 수 있으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 상패를 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인슐렛이 소송도 걸고 유럽에도 걸고 미국에도 걸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유럽에서는 점점 불리해진 상황이고 미국도 판매정지 가출금이 해제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반전됐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슐린 펌프 펌프 미국 시장은 글로벌 전체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다. 50%가 미국 시장이다. 인슐린 펌프에 그리고 인슐렛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정리 연간 매출이 2.4조 정도 나오고 2.4조 나오고 인슐린 시가총액이 17조다. 그리고 매드트로닉이 시가총액이 140조가 넘는 공용기업인데 2호 플로우를 1조 3천억에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100% 자회사 상패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인슐렛의 50% 절반 이상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 이상 꾸준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를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그럼 4배가 이렇게 쉬지 않고 중간에 음몽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하루 조정받고 하루 조정받고 급등 급등을 반복해서 4배가 오르면 이 정도의 조정이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느냐? 추세의 끝? 그렇진 않다. 볼 수 없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요. 물론 고점 지구가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저점 지지선을 확인하고 재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건 1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고점이 얼마인가요? 이 고점이 18,500원이잖아요. 그렇죠? 18,500원. 그렇다면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다음 슈팅이 나오면 18,500원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을 구간이 2만원 중반대 2만 5천원 전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서 물 타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시겠지만 이오플로우의 가치를 1조 3천억으로 봤을 때 1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당 3만원이니까 1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3만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1조보다 더 높다. 혹은 2조, 3조 뭐 이렇게 평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2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제기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업 3군데 3곳의 기업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미국 기업이 이오플로우 포함해서 또 뭐 인슐넷이니 이름도 비슷해요. 인슐넷에 인슐린 펌프 이름도 비슷하고 옴니팟이라고 할게요. 옴니팟이니 이오페치니 이래서 말씀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총 17조짜리 미국 기업 인슐넷을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오페치 글로벌 딱 전세계 두 개밖에 없죠. 인슐린 펌프 이오페치를 인수를 해서 얘네를 먹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슐넷이 17조인데 이오플로우 1조면 적당하냐 이거죠. 싸다 많이 싸다 물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소송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해서 이건 메드트로닉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케팅에서 유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연매출 3조 가까이 나오는 인슐린 펌프 시장을 포기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슐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 의료기기 적정 PER을 고려했을 때 매출이 3조면 시장이 절반만 가져오더라도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1조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다. 주당 3만원은 싸게 먹는 거다. 메드트로닉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들 오늘 영상이 좀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주당 3만원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보통 글로벌 글로벌 소송을 할 때 다른 지역의 타 국가의 판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타 국가의 판례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유럽의 판례 만약에 이어플로우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면 이 판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아마 비슷한 판례를 한결을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어플로우가 이기게 되면 당연히 메드트로닉은 다시 M&A 제한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는 소송 리스크 소송 악재가 끝났잖아요. 악재 해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인슐렛과 소송이 끝났는데 그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고 M&A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검증이 된 거다. 이어패치가 역으로 미국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항상 가능성은 100% 있는 거나 주식의 100%는 없지만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류님들 지금 한 2, 3일 동안 조정을 받아서 다소 좀 불안하신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저점을 먼저 만드는지 지지선을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재산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방법이나 이런 매수매도 타점 같은 거 최종 목표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인슐렛 특허 소송 매드트로닛 인수 아직 제로 살아있고요. 대응 전략 매직 평단하고 매수매도 타점 또 특허 침해 악재가 해소될 경우 소송에서 이길 경우 최종 목표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고 미국 진출이 오히려 검증이 됐다면 이어플로어의 1조 인수는 저는 좀 싸게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100% 맞다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의 규모와 인슐렛의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싸게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진 상패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 구독 인증해 주시면 이 자료를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실시간 대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매도 타점 까지 좀 안내되어 있고 특히 최종 목표가 이거 악재가 해소되면 최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 다 담아뒀습니다. 010-5904-8931번으로 25 이렇게 보내주시면 재료를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혼자서 혼자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추가 상승 변동성을 가져가시길 바라구요. 자 그리고 이오 패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문자 참여 좀 해주시구요. 또 저희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왜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을까요? 시장의 자금의 이동을 매일매일 추적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원전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AI 테마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미 다 올랐고 전력관련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전력관련주로 해서 변압기 전선 구리 이렇게 테마가 파생됐죠.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 5배 올랐고 변선관련주 대원전선 4배 올랐고 구리관련주 풍산이 치과초계기 조단인데 얘가 인기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2배 오르고 KBI 메탈이 5배 4배 5배 오르더라. 엄청나게 큰 테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에너지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는 작년 7월부터였고요. 그렇다 치고 전선이 올해 3월부터였고 구리가 한 4월 에너지가 한 5월 이 정도 됐는데 자 SOFC 고체연료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핫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에너지 SDN 뭐 이러고 2배 올랐고 SOFC도 2배 넘게 올랐죠. 대장주 이 다음에 올게 이제 원전이다. 특히 이제 원전은 안 그래도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원전이 없으면 이 원전 없이는 이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탈원전 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스토리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수혜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투자 모터리를 팔기로 했는데 국내 원전과 방산 협력에 주목이 된다. 또 하나 체코 일단 뉴스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아랍에미리트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 약 41조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원전 분야에서 과거에 바라카 원전을 우리나라가 이제 했죠. 한국전력이 여기 참여를 했는데 이때 무하마드 대통령이 왕세자였는데 이때 한국을 지지했다. 한국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 왕세자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다음 주소 하나만 더 볼게요. 체코 원전 30조짜리 초대막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 결과는 7월에 나옵니다. 우선 협상자 5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짜리 체코 원전 수주를 프랑스와 2파전을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원전 신규 발주가 활발한 지역이 유럽인데 우리나라가 유럽을 공략하고 있다. 유럽은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패했죠.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낸다면 그 뒤에 폴란드 헝가리 트리키에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수주를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수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원전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송파워 대표적인 원전주고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하는 초입이 있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하고 제법 급등이 나왔고 두 개만 더 볼게요. 두 개만 G2 파워는 박스권 돌파해서 마찬가지로 우진인택 모두 다 상승하는 초입입니다. 초입. 우리는 항상 초입을 잡아야지 급등하고 나서 꼬다리에 꼭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상승하는 초입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체코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5월은 지금 제가 SOFC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중순이었는데 6월은 이제 원전 차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호지에도 두 개나 있다. 아라메이레트 체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히든 종목도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5904-8931번 여기로 아까는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2호 보내주시고 후속주 받아보실 분들은 후속주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다 무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2호 플로우가 당장 조정을 받다가 재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더라도 기다리는 동안 원전주로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비중 추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호 플로우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나만 기여를 해주시면 인슐린 펌프 몰빵인 인슐렛이 시총이 17조고 연간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 나온다. 이거를 메드트로닉이 뺏어오고 싶어한다. 2호 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치를 현재로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휴일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두들 계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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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